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캡컷을 이용해서 기존에 있는 영상의 목소리를 음소거하고 나레이션 녹음하는 방법과 녹음한 나레이션을 자동으로 캡션으로 달아주는 자동 캡션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캡컷을 먼저 터치로 실행해 주시고요. 화면 상단 새 프로젝트를 터치, 영상을 하나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아래 추가를 터치, 재생을 해보면 영상... 소리도 같이 있는데요. 이 소리를 제거하고 제가 녹음기 기능을 이용해서 목소리를 녹음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 맨 앞에 있는 음소거 보이시죠? 이 부분을 터치하면 음소거가 되게 됩니다. 다시 재생을 해보면 소리가 안 나고 있죠? 이제 여기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소개하는 설명을 목소리를 녹음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녹음하고자 하는 곳에 맨 처음에 이 흰색 기준선을 놓으시고요. 아랫부분에 보면 오디오라는 메뉴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녹음을 터치해 보도록 할게요. 탭하거나 길게 눌러서 녹화라고 하는데 저는 길게 눌러서 녹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정읍 수성동에 위치한 꽃마름이라는 샤브샤브 맛집입니다. 녹음이 끝나고 손을 떼면 녹음이 되었고요. 이제 오른쪽에 V를 눌러주면 이렇게 청록색 파형으로 목소리가 녹음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재생으로 확인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정읍 수성동에 위치한 꽃마름이라는 샤브샤브 맛집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소리를 녹음해 보았고요. 이번에는 이 목소리를 자막으로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할게요. 캡컷에 아주 편리한 기능이죠. 지금 메뉴는 제가 2단계 메뉴로 들어왔는데 이 뒤로 버튼으로 맨 처음 1단계 메뉴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막이라는 건 글씨를 말하는 거죠. 이 아래 텍스트를 터치해 줍니다. 자동 캡션을 터치해 주시면 지금 제 목소리 오디오에서 추출할 거기 때문에 지금 오디오가 선택되어 있고요. 아랫부분 생성을 터치해 볼게요. 캡션이 생성되었고요. 실행을 한번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정읍 수성동에 위치한 꽃마름이라는 샤브샤브 맛집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 목소리가 자막으로 들어갔는데 이 자막이 기본 서체인 흰색의 흰색의 지금 글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자막 스타일을 좀 먼저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자막 중에 하나를 터치로 선택해 주시고요. 아랫부분 스타일을 터치해 줍니다. 여기 있는 네 번째에 있는 편집 효과를 눌러주시고 아랫부분에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요. 색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왼쪽에 있는 프로라는 건 유료로 결제해야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프로가 아닌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보라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라색, 좀 밝은 색으로 해 볼까요? 그리고 글씨 크기를 이 자막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 대각선으로 좀 드래그해서 확대를 좀 해 줄 거고요. 위로 좀 끌어보고 글씨가 고딕체라 너무 딱딱한 것 같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글꼴을 눌러서 서체를 좀 부드러운 손글씨체로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글꼴을 바꿔봤고 마무리하기에서 화면 중간에 있는 부위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재생을 해 보면 안녕하세요. 여기는 정읍 수성종에 의시한 꽃마름이라는 샤브샤브 맛집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제 음성에서 텍스트를 추출한 거기 때문에 발음에 따라서 오타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오타를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수성동인데 수성종이라고 나와서 오타를 수정하고 싶은 자막을 터치로 선택을 하시면 이 중간에 있는 글씨에서 수성동이라고 고쳐보도록 할게요. 제 목소리가 정확하지 않았나 봐요. 발음이 수성동에 위치한 문장이 길다고 한다면은 이 정읍 있는 부분을 엔터키로 눌러서 이렇게 두 줄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V로 완료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AI가 자동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오타가 만들 수 있는데 오타는 번거롭겠지만 하나씩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캡컷의 자동 캡션 기능을 이용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추출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